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우리 손길을 영원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을 거쳐오는 도구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빛 쌓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고행하는 것 주의 그 속에서 신실한 여성 지신 십자감 기껄 잊히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온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복붐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실 때 가장 가까이 함께하실 때 내 온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복붐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실 때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실 때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실 때